야,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났잖아 약봉지도 있고, 입가에 피도물도 있고 뭐? 아, 이거 아, 어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복부 녀석을 좀 하셨더니만 그 약봉지는? 응? 감기야, 뭐 잘못됐냐? 하여간 못살아, 못살아, 못살아 아이, 나 초라하니가 동파로 못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길래 앰플러스 왔다 어떡해요 아, 진짜 몰라 아, 진짜 아, 진짜 진짜 아, 정말 뭐야 이게 야, 너 아침부터 이거 웬 줄이야? 어? 출근 안 해? 아 다 그만둘 거야 다 아, 그러지 마, 너 지옥일 생각해서 너로 이러면 안 돼, 인마 난 진짜 나쁜 놈이야 나 사기꾼 맞아 사기꾼? 사기꾼야, 나지, 너냐? 술 내놔 얼른 술 내놓으라고 아이윤 여보세요? 나야 잘 지냈어? 네 오랜만에 점심 같이 먹자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나와 일 천천히 하고 안 그러면 쳐들어간다 이따 봐 어딜 쳐들어갈 건데요 네? 아 그냥 내 방은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되니까 내 방으로 쳐들어오세요 지연 씨 나피도 오면 무조건 커피 대접해줘 나 없어도 네, 이사님 아휴, 얘네 왜 이렇게 하나 짜증나게 아휴, 얘네 왜 이렇게 하나 짜증나게 네, 어머니 쇼핑 다 한 거야? 네 그저 어딜 가나 조심하고 일찍 일찍 들어오라고 해 할머니가 걱정되셔서 전화해보라 그러셔서 그래 그래, 알았다 볼 일은 대강 다 봤고요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줘서 먹고 들어온대요 그래? 아이고, 쇼핑은 나중에 경민이랑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? 지도 답답하니까 바깥바람이라도 쐬러 나간 모양이에요, 어머니 아휴, 지금은 그저 조심해야 되니까 아는 소리지 아휴, 아줌마 네 그 잉호, 중탕하는 거 잘하고 있지? 네, 걱정 마세요 아휴, 저것이 그거 하면 아주 잘해 아휴, 여긴 뭐가 맛있나? 형님, 주문 도와드릴까요? 시원한 커피 한 잔 주세요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휴, 오랜만입니다, 성원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와, 이것도 인연인데 앉아도 되겠죠? 안녕하셨습니까, 성원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? 사모님이 보고 싶어서요 임신 축하드립니다 은지랑 해운신 거 아니었어요? 은지? 아, 예, 해가 좋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통화 중에 사모님이랑 만나기로 했다길래 좀 일찍 나와봤습니다